그래요, 저 겉으론 촉촉해보여도 안은 메말라 가던 시절이 있었더랬죠. 근데 이제 제사전에 건조는 반건조 오징어뿐입니다. 뿅뿅 오늘은 제가 쌩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상태 좀 많이 괜찮아? 오늘은 제가 무려 3개월 전에 소개했던 제품이죠. 속건조 때려잡는 엠키리의 반값 마켓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소개하고 뭐 아직까지 쓰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때 속건조 때려잡는 스킨케어로 소개하고 지금까지도 에센스는 쭉 쓰고 있었는데요. 한 두 통 썼나? 이번에 또 굳이 저랑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하시겠다고 엠키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저희 담당자님이 구독자시래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세트 가격이 46,800원인데요. 사은품 가격이 48,000원입니다. 사장님은 이거 알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속건조 때려잡는 엠키리의 반값 마켓 알아보러 가자. 먼저 엠키리가 무슨 브랜드지? 하고 살짝 뇌정지온 대리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엠키리는 앤티에이징에 특화된 기술력이 정말 짱짱한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엠키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EGF. 말만 어렵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을 재생시켜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화장품으로 사용하면 기껏해야 1에서 3% 정도 피부에 전달된다는 거죠. 백날 발라야 피부 달라진다 어쩐다 해도 쬐끔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 24시간 동안 기존 흡수보다 최대 30배 이상으로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처박혀서 이것만 연구했나 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발랐는데 이 사람들은 바르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만든 거야. 스킨케어의 미친놈들이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만들어 온 마켓 제품은요. 코어 파워 라인의 4가지 제품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3개월 넘게 쭉 쓰고 있는 제품. 바로 코어 파워 퍼스트 에센스. 에센스를 살펴보면 모공 탄력과 속건조 해결에 초점을 둔 첫 단계 마지막 단계 겸용 에센스입니다. 무슨 에센스를 마지막에 써? 예 맞습니다. 처음에 한 번 쓰고 크림 바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얹어주는 에센스. 마지막에 바르면 겉돌지 않나요? 노노. 발라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냥 밍밍한 물 같은 제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끈적이고 걸쭉한 제형도 아닙니다. 맑고 산뜻한데 피부에 쫙쫙 먹어. 여러 번 레이어링 한다고 뭉치거나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봄 여름 사용하기 너무 좋은 가벼운 고고습 에센스. 화장 전후나 건조할 때 수시로 사용해주면 좋은 제품입니다. 에센스를 먼저 사용해주셨다면 다른 스킨케어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에센스 샤워. 톡톡 얼굴에 두들겨주시면 한 번 더 위에 보습이 되면서 더욱 탄탄하고 오래오래 롱라스팅 보습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특히 밤에 딱 발라주고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때깔이 달라. 잘 먹고 잘 자란 막내고 뉴님 마냥 그냥 피부가 벤즐벤즈해 윤기가 쩔쩔 흐르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켓 구성품은 에센스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에센스 두 병 세트 55% 할인에 증정품이 있습니다. 바로 코어 파워 시트 마스크. 무려 한 세트를 드릴 거예요. 정가 48,000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막 쓸 수 있는 마스크 아닙니다. 진짜 솔직히 매일 쓰기는 너무 심각하게 비싸. 차마 써보기도 전에 돈 주고 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증정품으로 받아서 써보시면 저처럼 돈 주고 계속 쓰게 되실 겁니다. 그걸 블랙하우라고 해. 이건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어 좀 괜찮다? 가성비 좋다? 세일할 때 사야지. 그런 하찮은 애들과 클라스가 다른 아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마스크팩 130분 해주시면 다음 날에도 어 뭐지? 피부 나 왜 좋지? 막 당황스러워. 진짜 주접이 아니라 그 정도 급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증정해드리는 만큼 마음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중요한 날 한번 딱 써보시면 아 걔가 그래서 주접을 떨고 자빠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한 매에 8,000원짜리 마스크의 위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마켓 옵션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코어 파워 에센스. 단품 52,000원을 24,900원에 할인율 52% 반값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구성. 두 번째인 코어 파워 에센스 두 병 세트. 10,4,000원을 무려 46,800원에 할인율 무려 55%. 4만 8,000원 상당 코어 파워 시트 마스크 한 세트를 증정합니다. 근데 주모, 우리 여기서 항상 끝나지 않잖아. 배보다 배꼽이 커버렸다. 50명 구매 선착순으로 파우치를 증정해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옵션이든 구매만 하시면 세럼 사시에, 크림 사시에 각 5매를 모두 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징하게도 뜯어냈다. 배송비는 전 지역, 전 옵션 무료 배송. 언제나 그랬듯이 카카오 플러스 채널 블루밍 데이지 추가해주시면 마켓 오픈에 맞춰서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카카오 샵에서 마켓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따로 회원가입 필요 없고 카카오 샵에서 편안하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증정품이 너무 개사기라서 아마 이번 구성품이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까 하고 감히 예상해보는데요. 속건조 꽉 잡고 싶으셨던 분들 이번 마켓 오픈하면 알차게 쟁여 가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제품의 자세한 후기 등등은 저의 인스타의 무물이나 인스타 포스팅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채널 채팅으로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플러스 채널 채팅은 평일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마켓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4월 12일 오후 6시에 오픈되고요. 수요일 자정에 칼 마감됩니다. 그럼 마켓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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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